안녕하세요 제작권 주식 분석 입니다 자 현재 8시 조금 덜 된 시간이구요 일요일 입니다 내일 또 월요일 출근해야 되는 시점에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 과연 이렇게 시장이 안보이는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생각했던 대로 좀 움직여 주면 좋은데 생각했던 것대로 안 움직여 주고 뭐 그냥 단순히 하락장 이런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다렸던 시그널과 해석하는게 여태까지 겪어왔던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논해야 되는데 성장주라고 하면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뭐 그런 기업이고 가치주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둘 수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큰 흔들림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냐 성장주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가치주와 성장주가 갈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빙빙 둘려 얘기 했는데 정말 감이 안 잡힌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래서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재미없다 시작 근데 이제 저 마저도 이렇게 힘든 고 혼란스러운 때인데 어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더 힘들 거다 힘들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래도 가이드를 잡아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만 좀 보구요 종목 보는 것은 제가 몇가지 있긴 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저 같으면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압박이 있어서 새롭게 뭘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종목 들이다 보니까 좀 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fmc 연준의 시장 금리 동결 이후로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7일 넘어가는 18일 새벽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뭐 앞에 내용들은 좀 빼고 일단은 개미 마인드 뭐든지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예상했는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기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치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99.9% 로 봤는데 역시나 금리는 동결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코멘트에서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동결할 텐데 뭐 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나 어떤 액션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킨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얘기만 있었고 나오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시 활성화 시키지는 않았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의 카드를 더 남겨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막상 까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거는 갑자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내용인데 금리의 역습 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저금리 금리 먼저 보여드리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웠던 게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으로 작용을 했고 금리를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 시장에 유례없는 사상 최고치를 S&P가 매일매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금리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 시간의 조절 문제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더 큰 압박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의 반등은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과 계속해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 지연정 게다가 3월 FMC에서 연준 의장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2023년까지 인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오히려 악재로 해석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야 되나? 21년인데 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채권수익률, 채권수익률이 먼저 움직이면서 국채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간격을 좁히는 게 결국에는 기준금리거든요 채권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보니까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이게 점점 벌어져서 화폐가치가 낮아지고 경제에 악순환을 미칠 수 있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결국에는 큰 틀인데 왜 가만히 있다가 금리를 23년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는데 하면서 이것이 악재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까놓고 봐서 이런 내용이지 또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이고 결국에는 채권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현재 안전자산에 어떻게 기다려왔던 분들도 주식시장에 잠깐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채권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5%냐 아니면 안정적인 3%냐 채권으로 따지면 불확실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냐라고 보면 효과적으로는 안정적인 3%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3년까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공부할 게 아니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이제부터 혼란스러운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성장주 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가치주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은 기본 전쟁에 깔려 있는데 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던 게 성장주거든요 그러면 내 갈 길 잘 가는 성장주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과연 바닥에 있는 이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게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팬덤이 이후에 처음으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이 약간 약발이 다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혼란스럽다 라는 게 가장 큰 결론입니다 제로금리를 2021년도에는 거의 100% 제로금리를 유지를 연준의 의원들이 예상을 했었고 22년부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이상까지 많게는 2.5% 까지 인상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연준 의원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될 시점을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혼란스러운 시장을 겪으셔야 한번 올라오는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그건 있죠 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팔고 당장 떠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써놓은 의미들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건데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보고 오히려 할 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시장에서는 잘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3,980까지 올라왔던 4,000선을 넘버던 지수가 연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후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금요일날 잠시 만회하는 흐름으로 마감했고 유럽 역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호의호식을 하던 수준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1.6% 금요일날 하락했고 코스피 역시 지금 3,950선을 제한적으로 두고 3,050, 3,100, 2,950, 3,000 여기 사이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총상위에 있는 가치주들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만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들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선전자와 하이닉스는 현재로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잠시 눌려있긴 하고 제가 한번 팔았던 종목이라서 현재로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노션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시총 상위에 있는 주는 일단 시장이 반등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50만원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이 잠시 하락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가치주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타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셀트리온 기아차, 모비스는 좀 별개로 하고 포스코 가지고 있죠 포스코, 현대제철, 일생활건강, 한국콜마, 아무리퍼시픽 종목들 자체는 일단 가치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주나 가치주나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대형주 갖고 계시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잠시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적으로 개인이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포지션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월 17일 날 연준의 FMC 이전에 전기전자업종, 서비스업종, 화학업종이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18일, 19일 시장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전기전자업종의 많은 금액들이 서비스업종의 많은 금액들이 화학업종의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도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는 아 참 죄송합니다 자꾸 성장주라고 하네요 결국에 외국인들은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관은 제가 한번씩 언급 드렸던 금요소기가 있습니다 금요소기가 결국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5.5% 수익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가 현재로서는 좀 물리신 것들도 많고 한데 자꾸 종목을 드리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일단 안 드렸고 언질만 드렸었는데 사신분도 계시고 안사신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로테케미칼 마찬가지로 지금 화학주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화학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난해하죠 로테케미칼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액도 엄청 작고 삼성, 불산, 하나금융, 지주, KB금융, 신한지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조하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이 개인들이 매도하는 시점이 결국에는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가 정말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부터는 플러스 나있던 종목들을 주저담아서 대형주로 갈아타셔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재 사고 있는 이 행위는 매우 좋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못참던 개인의 매수 주체들이 결국에는 한번 투매가 나오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 들어오는 타이밍으로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다 나왔고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한번 좋게 해석하면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한번 나쁘게 해서 가면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노션도 있나요 KB금융도 매도 사인 이후로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완전 죽은게 아니기 때문에 업계 1위 KB금융, 업계 2위 신한지주 주 종목으로 하면서 이거는 23년까지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물리거나 혹은 좀 현금이 있는데 장기로 보고 주식시장을 잠시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신한지주가 1등이었고 KB금융이 2등이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역전돼서 KB금융이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설명드렸었고 OCI, ECOBIO,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종목은 좀 주춤한 상황이고 ECOBIO하고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OCI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하실 텐데 저는 워낙 많은 포트가 워낙 많은 계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르는 분들도 있고 빠지는 분들도 있고 제 말 안 들어서 오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면역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 또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이트진로도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로 마무리 하셨을 것 같고 금호석이 있었고 두산피월셀 5만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매집 괜찮다고 추천합니다 리노션도 앞으로 좀 더 나은 성과를 볼 가능성 중에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GV80, GV90인가 타이거 우주가 탔던 리노션이 간접적으로 광고 효과가 나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대표적인 광고 회사의 리노션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화정이 반등하는 시점 따라서 한타임 쉬고 다음 사이클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제가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내고 나왔고 다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20 몇 만원에서 팔았던 그 두 종목 현대차와 10만원대에서 팔았던 하여튼 9만원, 10만원대 받던 기아차보다는 붙임이 덜한 리노션이 낫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무래와 한국홀마 강원린대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진짜 주식 잘하시거나 저와 호흡을 잘 맞으시는 분들은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전화통화하면 강원린대도 좀 올라오더라 이정도 수준입니다 정말 대화가 이래요 아 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샀던 호텔실라는 어떻게 보냐 호텔실라는 지금 8만8천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끊거든요 이런 정보 다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 둘씩 올라오는 거 커트하고 이제 뺀 금액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그렇게 1년 동안 농사 짓는 건데 이제 몰빵하거나 좀 어느 한 종목에 편중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호텔실라 한선전자 괜찮다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신기하게 기다리면 다 올라오거든요 진짜 여태까지 나락으로 지구 끝까지 떨어졌던 종목은 솔직히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보면 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반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뭔가 좀 꼬이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방송이라는 거죠 5G가 좀 관건이죠 KMW 최근에 반등하고 있긴 한데 장이 기본적으로 좀 받쳐주는 시장에서 크게 올라올 종목들이다 보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거시 경제 쪽에서 어떤 좋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뭐 크게 뇌동매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미포 이 와중에 현대미포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한샘과 HDC 현대산업개발도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는 참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SK이노베이션이나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5대 배터리 업체 안에 들어간 회사들인데 주가 하락이 생각보다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타기를 계속 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장의 반등을 좀 기다리시면서 망한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삼총사 아나솔루션과 에코바이오 같이 묶어서 보면 될 것 같고 코인텍 또 환경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집권 이전에는 환경문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올라올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환경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을지 또 그런 부분도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 좀 정리가 되셨을런지 모르겠고 일단 이번 주에 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는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실상 뭐 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가지고 계실텐데 일단 고점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안 드리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 종목입니다 일단 서비스 업종에 힘이 신뢰일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엔 신세계와 지분 교환을 하면서 일단 여러 방면으로 수익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갖고 왔네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수익 증가 모델에서 30% 이상 2022년부터의 성장이 기대된 그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 사인을 안 드리고 계속 홀딩 하는 걸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2,3,4,5만원 부근에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 한번 제가 존리 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진짜 장이 좋을 때도 메리츠 펀드는 진짜 많이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리츠는 사람들이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장이 좋았던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고 그 시기에 타사 방송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을 몰라가지고 존리 대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매번 틀렸다가 이번에 작년에 한 해 장이 좋았다가 보니까 하는 말이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면 그냥 커피 사 먹듯이 사라 사모아라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누가 말했냐면 워렌 퍼피즈 말했어요 그래서 주총 서한에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 타이밍 맞추려고 공부하는 시간에 그 종목 하나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하는 것을 연구하라 자기는 그걸 한다 라고 말씀 서한에서 전달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두산 펼슬 같은 게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밍을 지금 제가 방송 3년 하면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돼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23년까지 동결했더니 악재로 작용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23년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타이밍을 잡기 보다는 진짜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런 성장주 성장주죠 어차피 이제 향후 시대에는 수소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텐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펼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부분도 2029년도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년도에 전기 수소차가 배터리 파우치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시장의 수혜를 받았던 그런 한 해였죠 20년도 그래서 21년도는 발전용 연료전기에 대한 이슈가 폭파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은 2022년도에 2020년도에 대비해서 두 배 가까운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이런 회사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이 빠지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 누가 연구하고 누가 주식시장에 발 담그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봐도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우리야 5만원 사서 6만원에 팔고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 물타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민망하네요 종목들이 다 빠지진 않을 거고 앞서 봤던 종목들에서 내가 뭐 저도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좋았던 종목이 있고 나빴던 종목이 있지만 나빴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호흡이 긴 종목들을 골랐던 거고 시장이 지난번처럼 우호적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신나가지고 방송을 못하겠지만 어 그래도 엄청 크게 손해보고 이 시장을 떠나시지 않으시려면 지금 정신이 잘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흔들려 가지고 순간적으로 오르는 정치 테마주나 물론 저도 조금 줄고 있습니다 워낙 좀 심심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순간적으로 다 판 다음에 일로 다 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고 말씀드리죠 분명히 대형주들 우량주들 가치주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고 그렇게 성장해왔던 회사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멘탈을 강하게 잡고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몇 달 몇 주 후에 다시 방송을 보셨을 때 좀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위로가 되셨을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도 힘내셔서 즐기실 수 있는 주식 방송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gends 중국 커버 compañ ridge